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9월 9일과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G20는 각국 간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합니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참하고 세르기 라브로프 외교부장이 참석합니다. 사실 남아시아 전문가인 라브로프 부장이라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G20에 바이든이 온다고 하니 좀 뻘쭘할 수도 있어 안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시진핑도 G20에 불참합니다. 시진핑 대신 국무원 총리 리창이 대신 참석합니다. 중국은 최근 2023년도판 지도를 발간하면서 인도와 분쟁중인 지역을 자국영통인 것처럼 표시해 관계가 다소 험악합니다. 또 G20는 기본적으로 경제 강국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와 금융문제를 논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우크라나가 묻을 가능성에 그럴거면 그냥 가지 말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물론 의장국 인도는 젤렌시키를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알리포프 주인도 러시아 대사는 뉴델리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번 의장국인 인도가 안타깝게도 일부 국가로부터 우크라나 위기를 주제로 올리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포프 대사는 모스크바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G20가 경제, 금융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일부 회원국들이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리포프는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금융, 포용적 시장, 디지털 변혁 등 의장국 인도의 우선순위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정상회담 결과가 이를 반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문제에서 인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뉴델리가 곧 의사결정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스크바는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알리포프 대사는 국제적으로 모스크바의 우선순위는 공정하고 평등한 다극세계의 지원이라면서 브릭스와 SCO의 확장은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포용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알리포프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G20가 점점 빈 껍데기로 변하면서 무게추가 브릭스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 인도, 중국 간 문제를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두 나라와의 관계가 모두 권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포프 대사는 또 러시아 인도 간 양자무역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인도은행이 두려워해 자국통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역동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G20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동은 불발에 그치게 됐습니다. G20에 앞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트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바이든은 G20는 참석하지만 아세안은 거릅니다. 그리고 카말라 헤리스를 대신 보냅니다. 참고로 자마이카 아프리카와 인도 혼혈인 카말라 헤리스는 중국 이름도 있습니다. 허진 리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덕 엠호프는 LA에 있는 국제 로펌 DLA 파이퍼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로펌은 중국의 일대일로 해도 자문을 해왔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학자는 바이든의 아세안 불참은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안중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리스 순악은 G20에서 시진핑과 만나기를 기대했지만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영국은 미국을 도와 타이완 문제에 발을 걸치는 모양이었습니다. 영국의회 외교의원회는 느닷없이 타이완이 독립된 주권국가라고 밝히는 등 전에 안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